우리 팀 와보세요 저 앞에요! 올라가던가 비켜지던가 해요 도원씨 팀만 내려와! 도원씨 팀 내려와 내려와 우리! 자 저희 식구들 내려오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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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 언니 팀이 뛰는 게 아니에요? 여기봐요 여기! 왜 너미 집에 가세요 너미 집에 가세요 자 우리 식구들 나오세요! 아 저기야! 자! 하나 둘! 네! 하나 둘! 어? 안 나오네? 네! 저기 나오고 있어야 돼! 가만있어! 자 여기 보세요! 좀 비켜주세요! 거기 좀 비켜주세요! 사모님들 저쪽으로! 저쪽으로 뒤로 가요! 아줌입니다! 저쪽으로! 자! 하나 둘! 자 여기 봐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찍어야 되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또 그녀라는 것도 보여요 다시! 자!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이렇게 찍어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시! 다시! 안을 찍을게요! 한번 봐주세요 조금만! 너무 세게 나온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짐 나오세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우리 팀 모두 다 나와 우리 팀 모두 다 나오세요 그거 앞에 놓으면 사진 나와 그거 어디 앞에 놓으면 사진이 나와 저쪽에다 갔다 오세요 앉으셔 앉으셔도 될 것 같아 다리 뻗고 앉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키 큰 사람 앞으로 키 큰 사람 뒤로 저쪽이 안 보여 저쪽이 안 보인다니까 뒤에 앞으로 나와요 여기 와서 앉아 전부 앞에 다 앉아요 아직 안 찍었어요 자 전부 앞에는 앉아요 뒤만 서 앞에는 전부 앉아요 뒤만 저 안 보여 하나도 저쪽으로 다 가렸어 자 우리 식구만 나오세요 네 안 보인다니까 거기 다 가려가지고 얼굴이 다 잘려버려 저 뒤에 머리만 보이고 있지 자 찍어볼게요 한번 저쪽에도 안 보이고 하나도 그래 옆으로 나와 옆으로 아 이쪽으로도 옆으로 서라고 그거 안 돼 저쪽이 옆으로 서 옆으로 옆으로 서라고 이쪽이 좌측 우측 이쪽이 세례잖아요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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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여기 세례잖아요 이쪽에 서도 다 나오니까 그쪽으로 다 붙으라고 뒤에 서지 말고 어? 자 찍어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둘 셋 야 왜 이렇게 헤매해 빨빨리 자 야 하나 더 하나 둘 셋 아예 안 보이는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꾸 옆으로 나오라도 안 나오는 걸 자 화이팅 한번 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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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가고 있어요 하유 갈마 자 한 번 더 자 한번 해 다 하나 더 하나 둘 셋 다시 안 터져도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봐서 이제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볼게 아이고 여기밖에 안 돼 저기 아 다운다 하나 둘 다시 기다려 봐요 아직 한 번만 붙어서요 네 빨리 들어가요 여기 여기도 있대 누구랑 찍는 거야 다 빠진 다음에 찍어 감사합니다.